108 산사 순례기도회 회양을 앞둔 성목 혜자스님이 새롭게 시작할 순례지를 소개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을 출판했습니다. 혜자스님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53개 주요 기도도량을 선보사찰, 미륵, 약사 기도도량 등 10개 성주로 구분해 관련 사진과 정보를 실어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 달 20일 도안사에서 108 산사 순례기도 9년의 여정을 회양하는 혜자스님은 53기도도량 순례로 신행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53기도도량 순례는 발원, 정근, 기도 등 도량에 맞는 맞춤형 기도와 함께 108자비나눔 등 대사회적 활동도 병행합니다.